5,0,1,3,4,5,0 어떻게 갈까? 이게 29살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여기가 앞이다 아닌가? 여기가 앞인가? 여기 앞에 네 여기 앞에 와인이? 여기에는 20 유하트 어딨다 여담? 이 감각적으로 빨리 붙여! 자 붙여. 부딪혀. 부딪혀 봐. 불 붙여봐라. 불 붙여. 안 뜨거? 뜨거워 질러 하고 있어. 아 뜨거. 아 뜨거. 자 이거 바람 막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. 조용히 바람막이 가져와주세요. 불 불 꺼주세요. 네 불 꺼야 돼요. 자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김석진. 생일 축하합니다. 아이고 귀엽다. 아이고 귀엽다. 자 진시 초원을 풀어주세요. 야 기대도 안 했다가. 자 소음 빌려야 소음.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너의 딱딱질이 자꾸 나오는 거. 고맙다. 사진 왜 이렇게 치명적이야. 형 다 같이 준비했죠 다 같이. 태형이 미션. 형. 멤버밖에 없죠? 야 멤버밖에 없다. 아 나 왜 짱쓰지. 깻잎 머리에 큰일이. 어제 내내 그 연락 온 사람 온다고 징진대. 아 나 어제 새벽 1시까지 기다렸는데 그 엄마랑 그 다음에 제이홉이랑 회사 분 두 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명밖에 안 오더라고. 나도 보냈잖아. 너네 1시 이후였어. 12시 40분이었거든요. 언제나 바로 생일 축하했잖아. 형아 안 알려줘. 나 땅국지 계속 나와. 태형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10명 정도 한테 와 있더라고요. 태형이 친구분들 한 6분 정도가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메시지 보내준 거야. 16명으로 들었어요. 기국 정성. 고맙다. 형. 마지막으로 이거.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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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앗. 진짜 바로 앞에서 자는데. 아 진짜 바로 앞에서 closing게. 이렇게. 애췄. 감사합니다.